하루 명언공부 3월 25일 사지 또는 사지금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내선한다 또는 적어도 내선 그 돈을 안다 라는 뜻입니다. 동아시대 때 양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네 지역에 태수를 지냈는데요. 이 양반이 청년결백하기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늘 사심없이 인재를 추천하곤 했는데요. 한 번은 왕미리라는 사람을 창업의 현령으로 청거를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를 입은 왕미리는요. 밤에 양진을 찾아와 인사를 올리면서 은밀히 돈을 건넸답니다. 그러면서 깊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양진이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뭘 모른단 말이요? 라며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요. 청년결백한 관리를 칭송하는 전고가 되었고 종종 이 이야기를 빌려서 돈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눈만 뜨면 부정부패, 뇌물, 사기 이런 사건을 접하는 세상에 참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나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지 또는 사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중국사회원을 1955년 3월 25일 중국농업은행이 북경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농업은행은 그 후에 1957년 중국인민은행으로 귀속되었다가 1979년 다시 공무원 직속기구로 재설립되었습니다. 중국 농업은행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하루 명언공부는 책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매일 하루 한 구절씩 공부해 보십시오. 책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